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든 공정에서 사는 것이든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귀를 게으리라.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키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그 어떤 구라 할지라도. 천상을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에게 견줄만한 곳은 없다. 이 뛰어난 모배는 문뜬 살아 안에 있다. 이 지혜에 의해서 행복하라.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혼내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일치와 견줄만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모배는 그 위치 속에 있다. 이 지혜에 의해서 행복하라.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 찬탄에 맞이하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안정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과 견줄만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모배는 그 위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착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덟 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내 쌍의 사랑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 부처님의 제자이며 베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푼 사람은 커다란 열매를 안 난다. 이 뛰어난 모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고따마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뛰어난 모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성문 밖에 성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있으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런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뛰어난 모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덟 번째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 이 뛰어난 모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와 의심과 형식적인 신앙 이 세 가지가 조금 남아있다 해도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것들은 사라진다. 그는 네 가지 약한 것을 떠나 여섯 가지 큰 질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 이 뛰어난 모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또 그가 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모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초여름에 도리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눈 뜬 사람은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 뛰어난 모배는 눈 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위 없는 이가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이 뛰어난 모배는 눈 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무거운 업은 이미 다 했고 새로운 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의 삭을 없애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풀처럼 꺼져 열반에 등다. 이 뛰어난 모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든 공중에 사는 것이든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반성된 눈 뜬 사람에게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든 공중에 사는 것이든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반성된 진리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든 공중에 사는 것이든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반성된 순간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이 진리에 의해서 stems от가유를 아प altura가 무지하자마자 행복하라. 죽으며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남한테 얻어서 입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딘 것을 먹는 것입니다. 가서 봐요. 본천의 친족파랑님 당신은 잘 요리된 닭고기와 함께 쌀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가서 봐요.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사빠는 말했다 산 것을 죽이는 일 데리고 자르고 욕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나무야니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부모로 넓아지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단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단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난 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난 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비린 것은 아니다. 성내고 그만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심과 소림성 질투어풍이 많고 덕없이 우만하고 불량배와 어울리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질이 나쁘고 빚을 걷지 않고 일부를 하고 재판정에서는 이제 하느라며 정의를 과장하여서 악한 짓을 하는 등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죽이고 남은 것을 남은 것을 배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면 저는 죽어서는 암흑에 빠지며 머리를 거꾸로 거꾸로 쳐박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같은 사람들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낮의 삿발결발 먼지 거치름 사슴 가지고 있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또는 불사의 생명을 얻기 위한 고행도 배다의 주문 공양지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다. 감각을 지키고 다스리며 행동하라 진리를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어린 어진이는 보고 듣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룩한 세상 과거 가사빠 부처님께서는 되풀이에 말했다. 배다의 신주에 통달한 사람 바람 오는 그것을 알았다. 비린 것을 떠나 아무 곳에도 굴림이 없는 그리고 뒤따르기 힘든 성인 부처님은 여러 가지 식구로서 그것을 말했다. 눈 뜬 사람이 가르치신 비린 것을 떠나던 고통을 제거하라는 훌륭한 말씀을 듣고 바람 오는 겸허한 마음으로 완전한 이에게 절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것을 원했다. 띠사람 아문이 과거의 부처님이 가사빠에게 말했다. 성인은 수수딩골락같이 낙가콩 야채국은 동굴 열매를 선한 사람한테서 바르게 얻어먹으며 욕심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합니다.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남한테 얻어서 이 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가사빠요.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잘 요리된 닭고기와 함께 쌀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가사빠요.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사빠는 말했다 산 것을 죽이는 일 대리고 자르고 욕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나무야니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흐물원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단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난 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오만 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 지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내 고픔 안 하고 고집스럽고 화남신과 속임사 질투어풍이 많고 덕없이 오만하고 불량배와 어울리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질이 나쁘고 빚을 걷지 않고 빌보를 하고 재판정에서는 이제 하느라며 정의를 과장하여서 악한 짓을 하는 등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죽이고 남은 것을 베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며 저는 죽어서는 암흑에 빠지며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같은 사람들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 나치 삭발 결발 먼지 거치름 사슴 가지고 있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뜨는 불사의 생명을 얻기 위한 고행도 배달의 주문 공양 제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고행도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다. 감각을 지키고 다스리며 행동하라 진리를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버리너지니는 어둡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룩한 세상 과거 가사 바보천님께서는 되풀이에 말했다 폐다의 신주에 통달한 사람 바람오는 그것을 알았다 비린 것을 떠나 아무곳에도 걸림이 없는 그리 어디 떨기 힘든 성인 부처님은 여러 가지 식구로서 그것을 말했다 눈뜬 사람이 가르치신 비린 것을 떠나보던 고통을 제고하라는 훌륭한 말씀을 듣고 바람오는 겸허한 마음으로 완전한 이에게 절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것을 원했다 뒷사람 아문이 과거의 부처님이 가사포에게 말했다 성인은 수수딩군락같이 낙가콩 야채국은 동굴 열매를 선한 사람한테서 바르게 얻어먹으며 욕심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합니다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남한테 얻어서 입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가사포요 본천의 친족 바람님 당신은 잘 요리된 닭고기와 함께 쌀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가사포요 가사포요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사포는 말했다 산 것을 죽이는 일 데리고 자르고 욕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나무야니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그부모론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단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 비린 것이지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난 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험담을 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 비린 것이 비린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내고 그만하고 고집스럽고 성내고 그만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심과 소림성 질투어풍이 많고 덕없이 오만하고 불량배와 어울리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 비린 것이 비린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질이 나쁘고 빚을 걷지 않고 빌보를 하고 재판정에서는 이제 하느라며 정의를 과장하여 사악한 짓을 하는 등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을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죽이고 남은 것을 베앗으며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면 저는 죽어서는 암흑에 빠지며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같은 사람들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탄식 낯지 사빨결발 먼지 거치름 사슴 가지고 있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뜨는 불사의 생명을 얻기 위한 고행도 배달의 주문 공양지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다 감각을 지키고 다스리며 행동하라 진리를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어린 어진이는 보고 듣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룩한 세상 과거 가사 바보첳님께서는 되풀이에 말했다 폐다의 신주에 통달한 사람 바람 오는 그것을 알았다 비린 것을 떠나 아무 곳에도 굴림이 없는 그리 어디 따르기 힘든 성인 부처님은 여러 가지 식구로서 그것을 말했다 눈뜬 사람이 가르치신 빈 것을 떠나보던 고통을 제보하라는 훌륭한 말씀을 듣고 바람 오는 겸허한 마음으로 완전한 이에게 절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것을 원했다 띠사바라문이 과거의 부처님 가사빠에게 말했다 성인은 수수딩굴락같이 낙가콩 야채국은 동굴 열매를 선한 사람한테서 바르게 얻어먹으며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남한테 얻어서 입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가사빠요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사빠는 말했다 산 것을 죽이는 일 데리고 자르고 욕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렇댄 것을 배우는 일 나무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부모론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단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남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오만 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내고 그만하고 고집스럽고 고집스럽고 환앙신과 소림성 질투어풍이 많고 도없이 오만하고 불량배와 어울리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질이 나쁘고 빚을 걷지 않고 일부를 하고 재판정에서는 이제 하느라며 정의를 과장하여 사악한 짓을 하는 등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을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죽이고 나무의 것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면 저는 죽어서는 암흑에 빠지며 머리를 거꾸로 저 바꾸 지옥에 떨어진다 이 같은 사람들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탄식낮이 삭발결발 먼지 거치름 사슴 가져오고 있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뜨는 불사의 생명을 얻기 위한 고행도 배달의 주문 공양지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의 짐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다 감각을 지키고 다스리며 행동하라 진리를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어린 어진이는 보고 듣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룩한 세상 과거 가사 바보첳님께서는 되풀이에 말했다 폐다의 신주에 통달한 사람 바람 오는 그것을 알았다 비린 것을 떠나 아무 곳에도 굴림이 없는 그리 어디 따르기 힘든 성인 부처님은 여러 가지 식구로서 그것을 말했다 눈뜬 사람이 가르치신 빈 것을 떠나보던 고통을 제거하라는 훌륭한 말씀을 듣고 바람 오는 겸허한 마음으로 완전한 이에게 저라고 그 자리에서 출발할 것을 원했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알만 앞세우는 사람은 알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찌히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전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 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앞을 멀리한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알만 앞세우는 사람은 알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찌히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친구의 결전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전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그려지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전만으로 친구의 결전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오지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친구다 그는 내 친구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멀어지는 사람이 멀어지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전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알만 앞세우는 사람은 알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오지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전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전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오지니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전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친구다 멀어지고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정한 친구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오지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찌히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전만을 보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앞을 멀리한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지니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앞을 멀리한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내 친구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지니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한락을 가져올 터전을 담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사과피에 짓다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창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따수풀 두루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어란 뒤 한쪽에 서서 실어서 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지니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가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군수에 알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소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을 쌓고 그의 말섬씨가 뛰어난 곳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삼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베풀고 위치에 맞게 행동하며 절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몰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행자들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고륵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과티에 짓다소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창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따소 풀도로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실어서 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지니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군수에 알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소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을 쌓고 그의 말섬씨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삼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부모를 삼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정병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행자들을 만나고 깨닫고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사과피에 짓다소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창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따소 풀도로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저란 뒤 한쪽에 서서 실어서 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웃든 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젠이와 아깝게 지내냐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가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소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을 쌓고 그의 말섬씨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삼기고 아내와 부모를 삼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례질서가 있어 이래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몰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행자들을 깨닫고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가야을 땅깃다 속상에 있는 수질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야차가 수질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질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질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펜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게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펜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게소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체로 마야 찢은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울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비를 도와버리는 것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긴다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집착해서 생긴다 그것들은 집착해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바치 반양 나무에 우린 사기 가지에서 생기듯이 덜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혼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여행지 않은 사람들은 본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열고룩한 스승께서는 과야의 땅 깃다 속상에 있는 수질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질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질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질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게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쯤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질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채로 마야 차는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도와버리는 것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잡았던 까마귀를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 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하치 반향 나무에 우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덜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혼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혼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누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과야의 땅깃다 속상에 있는 수질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질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질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질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텐지스강 건너로 내 던지겠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텐지스강 건너로 내 던지 못한 자를 아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째로 마야 차는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도와 버리는 것 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좋고 싫은 것과 소름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 버리는 것 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하치 반향 나무에 우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떨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본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본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게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누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가야의 땅깃다 석상에 있는 스칠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스칠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스칠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스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스칠로마 야차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펜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게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쯤이소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내 두 다리를 붙잡아 펜지스강 건너로 내던질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째로 마야 차는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도와버리는 것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마치 반향 나무에 우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떨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혼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혼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게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누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과야의 땅 깃다 속상에 있는 수질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질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질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질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소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쯤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질만 한 자를 아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채로 마야 차는 스승께 다음에 시로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도와 버리는 것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긴다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 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집착해서 생긴다 그것들은 집착해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하치 바랍니다 하치 바람나무의 우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덜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본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본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니치에 맞는 행동과 깨끗한 행동이 이것을 더 없는 고배라고 한다 비록 집을 떠나 출가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만일 고친 말을 하거나 뭘 괴롭히기 좋아하며 짐승같은 짓을 한다니 그 사람의 삶은 사악해지고 더러워질 것이다 논쟁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수행자는 눈 뜬 사람의 설법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무지에 이끌려 수양을 싸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번뇌가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수행자는 고난의 장소에 태어나고 사람의 모태에서 다른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하며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마치 똥꾸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이 불결한 사람은 깨끗해지기가 어렵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은 출가수행자는 사실은 집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고 빗나간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나쁜 곳에 있는 사람인 주르르르르 그대들은 힘을 앞에 그런 사람을 물리치라 살교처럼 그를 기질하여 뒷글처럼 날려버려라 그리고 사실은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채 하는 살교들도 날려버려라 빗나간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릇된 행동을 하며 나쁜 곳에 있는 그들을 날려버려라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사와 뒤에 제타수배로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이 계셨다 그때 고살라 국에 사는 큰 부자인 바라문들이 그들은 늙어 새앞게 있었지만 스승이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였다 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인사를 나누더니 안쪽에 가수 얹었다 큰 부자인 바라문들은 스승 깨물었다 웃다 마시오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온 바라문의 법을 바라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문들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켰던 바라문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다 마시오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옛날 바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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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고맙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옛성인들은 자신을 가스리는 고행자였고 그들은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이상을 실천하였소 바라문들에게는 가축도 없었고 황금도 곡식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배다 경전에는 것을 재산으로 삼고 곡식으로 삼아 부라만의 창고를 지켰던 것이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몸간에 음식을 마련해 놓았소 아름답게 물들인 옷가지와 이불과 집을 가진 시골에 절서는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은 모두 바라문을 찾아왔소 바라문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불복시켜서 더 안되었소 그들이 몸간에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옛날에 바라문들은 사십팔년 동안 숨겨라 몸을 지켰소 그들은 지혜와 덕행을 추구했던 것이오 바라문들은 다른 종족의 여자를 얻지 않았소 또 그들은 아내를 사지도 않았소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해하며 즐거워하였소 함께 살면서 즐거워했지만 바라문들은 월경 때문에 아내를 멀리해야 할 때도 결코 다른 여자와 이성의 접촉을 갖지 않았소 그들은 순결과 계열 정지원화 함고행 부드러움과 자비와 관용을 칭찬했소 그들 중에서 용맹하고 으뜸 가는 바라문들은 끝까지 순결을 지켰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 순결과 계열과 인내를 찬양했소 쌀과 이불과 옷까지 가구 기름을 시주 받아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소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결코 소를 잡지 않았소 부모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는 우리들의 솔량한 보시오 소한테서는 여러 가지 약이 생기오 소에서 생긴 약은 식료품이 되어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피부를 연택하게 하며 또 즐거움을 주오 소한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오 파라몬들은 손발이 부드럽고 몸이 크며 외모가 단정하고 영성이 있으며 자기 의무에 충실하여 할 일은 하고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고 번영했소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점점 왕자의 북의 영화와 곱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입은 여인들을 보게 됨에 따라 또는 줌마가 이끄는 훌륭한 술에 아름다운 옷 여러 가지로 설계되어 잘 지어진 집을 보기 시작하면서 바라몬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미녀들의 둘러싸인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그래서 그들은 회다의 주문을 편찬하고 저 감자왕에게 가져가서 말했소 당신은 재산도 복식도 풍성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라몬들의 권유로 말해 대한 제사 인간에 대한 제사 화살과 창에 대한 제사 소에 대한 제사 아무에게나 공략하는 제사 이러한 온과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바라몬들에게 주었소 성이부로까지 아름답게 꾸민 여인과 아줌마가 이끄는 훌륭한 수레며 아름답게 수놓은 옷들 쓸모있게 잘 설계된 훌륭한 집에 여러 가지 곡식을 가득 채워 바라몬에게 주었소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것을 저장하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이오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들은 또 폐자의 주문을 편찮아요 다시 감자왕을 찾아갔소 물과 땅과 황금과 재물과 옥식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 드시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라몬들의 권유로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지물고 잡게 되었소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운 불을 갖고도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는 양처럼 유순하고 항아리가 넘치도록 젖을 짤 수 있었소 그런데 왕은 불을 잡고 칼로 찔러서 소를 죽이게 했던 것이오 칼로 소를 찌르자 모든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 아수라 납찰들은 불법한 짓이다라고 소리쳤소 예전에는 담요과 훈주림과 늙음이 세 가지 병밖에 없었소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많은 가축들을 죽인 까닭에 아흔여덟 가지나 되는 병이 생긴 것이오 이와 같이 살색에 몽둥이를 부당하게 내려치는 일은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소 아무런 애도 끼치지 않은 소를 죽인 것이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오 이와 같이 예전부터 내려오니 좋지 못한 풍습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왔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 지내는 일을 비난하게 되었소 이렇게 법이 무너질 때 노예와 서민이 둘로 나뉘었고 여러 왕족들이 흩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소 왕족이나 범천의 신조권은 제도에 의해 지켜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존엄성을 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큰 부자인 바람은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 마시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 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힐리니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든 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곧다 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신께 귀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수행자의 모임에 귀을 합니다 당신 곧다 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여하겠습니다 만일 남한테서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들하신 인성기는 듯해야 한다 배움이 깊은 사람은 존경을 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 오진이는 그것을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만 있는 소임배나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은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마치 물이 많고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가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가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배움이 깊은 사람에게서 듣지도 않는다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문도 풀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튼튼한 배를 타고 보기 노화기가 있다면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있다 배달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성실한 사랑과 가까이 하라 사무라의 죄를 알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라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죄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을 지키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인가 소미의 사람을 공경하고 희귀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설법을 들으라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진리와 절제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하라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의 길을 알며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훌륭하게 설해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 웃음, 농담, 울음, 혐오, 거짓말, 사기, 타며 오만격뿐, 남복, 더러운 탐닉을 버리고 교만을 떠나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훌륭한 설법을 듣고 이해하면 힘이 된다 듣고 안 것을 실천하면 힘이 된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배움도 늘지 않는다 성인이 말씀하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게 된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명상 속에 머무르면서 배움과 지혜의 본질에 이른 것이다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자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다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다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십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십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십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몇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염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스승께서 말씀하셨다라 홀라야 하늘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어진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냐 모든 사람을 위해 횃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 다 홀라는 대답했다 다 홀라는 대답했다 늘 함께 있다고 해서 어진이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 홀라는 대답했다 늘 함께 있다고 해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집을 떠나 고통을 없애는 사람이 되라 선한 친구와 사귀라 마을을 떠나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서 머물라 그리고 음식의 양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옷과 음식과 병자를 위한 물건과 거쳐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새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 개울을 지키고 다섯 가지 감각을 지켜 내 몸을 살펴라 참으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육체의 욕망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겉모양을 떠나서 생각하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라 마음의 자취를 두지 말라 마음의 도사림 오만을 버리라 오만을 없애면 그대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리라 참으로 거룩한 스승은 나 홀라 존자에게 이와 같은 시로서 되풀이에 가르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거룩한 스승께서는 알라 위에 있는 갈라와 나무 밑에 계셨다 그때는 왕기사 존자의 스승인 이그로다 갓바라는 장로가 그 나무 밑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왕기사 존자는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실까 명상에서 깨어나 명상에서 깨어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1. 1. 5. 6. 6. 7. 8. 9. 9. 10. 10. 11.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시는 것일까라고요. 한 기사 존자는 일어서서 가사를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앞장하더니 다음과 같은 시로서 말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의심을 끊고 도없는 지혜를 가지신 스승께 묻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명망 높고 마음이 평안해 경지에 들어간 수행자가 악할라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그 바람원에게 니그로다 까빠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보시는 분이시여 그는 당신을 존경하고 따라서며 해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석가여 놀려보시는 분이요 저희들은 당신의 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귀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 스승입니다. 당신은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저희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많은 분이시여 그가 아주 죽었는지 아닌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계의 눈을 가진 제석천이신들에게 말하듯이 널리 보시는 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박이 있고 그것은 미혹으로 가는 길이고 무죄와 의혹으로 인해 있는 것이지만 안전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눈은 인간 중에서 웃던 것은 눈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구름을 걷어버리듯 부처님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며 온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세상을 비추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이요 저는 당신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이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분으로 알고 고의롭게 찾아온 것입니다. 대중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이 그루다 까빠에 대한 일을 밝혀 주십시오. 원컹대 선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조가 목을 누리고 천천히 우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명시에서 듣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 맑고 깨끗한 몸이 되신 분께 청하여 가르침을 들읍시다. 보통 사람들은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예언이 올바른 지자인 당신으로 인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후의 합장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잘 알면서도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분이시오. 고륵한 진리를 알고 계시면서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정진에 뛰어난 분이요.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저희는 당신의 말씀을 갈고합니다. 말씀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까빠가 깨끗한 수행으로 이루려 했던 목적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또는 해탈한 사람처럼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근원을 남겨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는 이 세상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 것이다. 오랫동안 빠져있던 검은 악마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다. 일곱 번째 현자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뻐합니다. 제 물음은 어때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헤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뜬 사람의 제자인 이그루다 까빠는 말한대로 실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죽음의 악마가 펼친 질긴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스승이시여 까빠는 집착의 불의를 보았습니다. 아까빠는 가장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토를 건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고룩한 스승께서는 알라 위에 있는 아까라와 나무 밑에 계셨다. 그때는 왕기 사전자의 스승인 이그루다 가까빠는 장로가 그 나무 밑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왕기 사전자의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 스승은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실까 왕기 사전자의 왕기 사전자는 저녁배가 되자 명상에서 깨어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고룩한 스승께 저란 뒤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고룩하신 스승이시여 제가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시는 것일까라고요. 왕기 사전자는 일어서서 가사를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앞장하더니 다음과 같은 시로서 말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의심을 끊고 돕는 지혜를 가치신 스승께 묻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명막 높고 마음이 평안해 경지에 들어간 수행자가 악할라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성이시여 서성이시여 당신께서는 그 바람은 내게 니그로다 까빠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보시는 분이시여 그는 당신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해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석가여 석가여 놀려보시는 분이여 저희들은 당신의 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의 귀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당신은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저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많은 그가 아주 죽었는지 아닌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박이 있고 그것은 미혹으로 가는 길이고 무지와 의혹으로 인해 있는 것이지만 안전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눈은 인간 중에서 웃던 것은 눈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구름을 걷어버리듯 부처님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며 온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세상을 비추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이요 저는 당신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이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분으로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대중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이그로다 까빠에 대한 일을 밝혀주십시오 원컨대 선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조가 목을 누리고 천천히 우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명시에서 듣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 맑고 깨끗한 몸이 되신 분께 청하여 가르침을 들읍시다 보통 사람들은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예언이 올바른 지자인 당신으로 인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후의 합장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잘 알면서도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분이시오 거룩한 진리를 알고 계시면서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정진에 뛰어난 분이오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저희는 당신의 말씀을 갈고합니다 말씀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까빠가 깨끗한 수행으로 이루려 했던 목적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또는 해탈한 사람처럼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근원을 남겨둔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근원을 남겨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는 이 세상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 것이다 오랫동안 빠져있던 검은 악마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다 일곱 번째 현자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뻐합니다 제 물음은 어때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헤매게 하지 눈 뜬 사람의 제자인 이그로다 까빠는 말한대로 실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죽음의 악마가 펼친 질긴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스승이시여 까빠는 집착의 불의를 보았습니다 아까빠는 가장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토를 건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고룩한 스승께서는 알라 위에 있는 아깔라와 나무 밑에 계셨다 그때는 왕기 사전자의 스승인 이그로다 까빠는 장로가 그 나무 밑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왕기 사전자는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실까 왕기 사전자는 전혀 배가 되자 명상에서 깨어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고룩한 스승께 절한 뒤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고룩하신 스승이시여 제가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시는 것일까라고요 왕기 사전자는 일어서서 가사를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앞장하더니 다음과 같은 시로서 말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의심을 끊고 더 없는 지혜를 가지신 스승께 묻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명막 높고 마음이 평안해 경지에 들어간 수행자가 악할라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성이시여 당신께서는 그 바람은 내게 니그로다 까빠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보시는 분이시여 그는 당신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해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석가여 널리 보시는 분이여 저희들은 당신의 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귀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 스승입니다 당신은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저희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많은 분이시여 그가 아주 죽었는지 아닌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계의 눈을 가진 제석천이신 신들에게 말하듯이 널리 보시는 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박이 있고 그것은 미혹으로 가는 길이고 무죄와 의혹으로 인해 있는 것이지만 안전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눈은 인간 중에서 웃던 것은 눈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구름을 걷어버리듯 부처님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며 온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세상을 비추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이요 저는 당신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이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분으로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이 그루다 까빠에 대한 일을 밝혀 주십시오 원컨대 선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조가 목을 누리고 천천히 우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명시에서 듣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 맑고 깨끗한 몸이 되신 분께 청하여 가르침을 들읍시다 보통 사람들은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예언이 올바른 지자인 당신으로 인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후의 합장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잘 알면서도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분이시오 거룩한 진리를 알고 계시면서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정진에 뛰어난 분이요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저희는 당신의 말씀을 갈고합니다 다 말씀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까빠가 깨끗한 수행으로 이루려 했던 목적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또는 해탈한 사람처럼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근원을 남겨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는 이 세상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 것이다 오랫동안 빠져있던 검은 악마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다 일곱 번째 현자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뻐합니다 제 모름은 어때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헤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 뜬 사람의 제자인 이그로다 까빠는 말한대로 실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죽음의 악마가 펼친 질긴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스승이시여 까빠는 집착의 불의를 보았습니다 아까빠는 가장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토를 건넌 것입니다 지혜가 많고 강을 건너 피어내도 다라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 마음이 평화로운 성인께 여쭙니다 축하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없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말씀하셨다 온갖 촘을 치는 일이나 해몽관상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길용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죄를 깨달아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향락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거짓말을 버리고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것에도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영원한 곳은 없음을 알고 모든 집착과 탐욕을 버리며 옹매의 의미 없이 아무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슬리지 않고 바르게 법을 하라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고만해지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마음을 두지 않으며 남에게서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탐욕과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살아있는 것을 자르거나 먹지 않고 욕을 넘어서 본대의 화살을 뽑아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자기 분수를 알고 수행자가 자기 분수를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안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어떤 숨은 지척도 없고 어떤 숨은 지척도 없고 악을 뿌릴 채 뽑아버리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며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번뇌의 때를 터로 버리고 번뇌의 때를 터로 버리고 고만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넘어 스스로 절제하고 번뇌의 때를 터로 버리고 평안에 이르러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배움이 있는 지혜로니가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보고 무리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무리에 맹정하지 않으며 탐욕과 혐오와 분노를 삼킨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맑고 깨끗한 수행으로 번뇌를 이기고 덮여 있는 것을 덮여 모든 사물을 지배하고 피 안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잘 인식한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파고와 미래에 대해서 파고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지혜가 있어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파고와 미래에 대해서 궁극의 경지를 알고 궁극의 경지를 알고 지위를 깨달아 본 내 때를 싣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버린 까닭의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파고와 미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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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unciح gebru기 coll ridic 지혜가 넓으신 곳다 마시어 당신께 묻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가하는 것과 집에서 믿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당신께서 신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추한 곳과 아름다운 곳과 궁극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깊은 진리를 보는 데서 당신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훌륭하고 눈뜬 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께서는 널리 깨달으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널리 보는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세상에 덮인 곳을 벗겨주시고 티없이 온 세상을 비춰주십니다 당신께서는 널 깨달으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테라와 나라고 부르는 코끼리 왕은 당신의 승리자임을 듣고 당신께 왔었습니다 그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참 좋구나 하면서 기뻐 돌아갔습니다 비삼은 천황인 꿈외라도 가르침을 듣고자 당신께 왔었습니다 오지신 분이요 그가 물었을 때도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지리까 교도이건 자이나 교도이건 논쟁을 즐기는 어떤 이 교도일지라도 모두 지혜로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모두 지혜로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치 서있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문쟁을 즐기는 어떤 바라문일지라도 그가 노년이건 중년이건 또는 청년인 바라문일지라도 또는 나야말로 논객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들 당신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우묘하고 또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온컨대 저희들에게도 설해 주십시오 더없이 눈뜬 분이요 출가수행자들과 제가수행자들은 눈뜬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출가수행자들은 티없는 분 눈뜬 분이 깨닫고 가르치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마치 모든 신들이 힘들어 신의 말을 듣는 것처럼 스승께서 말씀하셨던 수행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본내를 없애는 이치를 그대들에게 말하겠노라 그대들은 모두 그것을 잘 지키라 뜻을 보는 지혜로운 이는 출가한 사람이 계속 그 행동을 배우고 따르라 수행자는 제 때가 아닌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 정해진 시각에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가라 때가 아닌 때가 아닌 것은 집착에 얽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눈뜬 사람들은 제 때가 아닌 때는 나다니지 않는다 모든 빗소리 냄새 맞춰 까면 사람을 도치시킨다 이 다섯 가지 욕망을 삼가고 정해진 시각에 아침밥을 얻으러 마을에 들어가라 그리고 수행자는 정해진 때에 얻은 밥을 가지고 홀로 그늘에 앉으라 자신을 다스리고 안으로 들이켜 다음 일 밖으로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반일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훌륭한 진리를 보여주어라 이간하는 말이나 남을 헐뜯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는 말에 반발한다 그처럼 옹졸한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지 않는다 논쟁을 제차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그들을 속박함으로 방심하게 된다 지혜가 뛰어난 제자는 행복한 사람 부처님의 해설법을 듣고 음식과 고처와 친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을 조심해서 사용하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음식을 씹고 친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 같은 곳에 집착하여 더럽히는 일이 없다 마치 연꽃잎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다음은 제가 자가 해야 할 일을 바라리라 이와 같은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따르라 순수한 출가수행자에 대한 규율을 소요의 번거로움이 있는 사람이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 된다 난 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가지지 말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무게나 제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음행을 회피하라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든 만일 구름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연애를 봄에서는 안 된다 둘이 있던 여럿이 함께 있던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거짓말을 시켜도 안 된다 또 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무게내도 안 된다 모든 오망한 말을 하지 말라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 수행자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해도 안 된다 남이 술을 마시는 것은 무게내도 안 된다 술은 마침내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이 무럴라 그러나 오래 속은 사람들은 취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고 또한 남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이 불행의 원인을 회피하라 그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며 어둡게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을 즐기고 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여섯째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일곱째 화려하게 시장하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라 여덟째 땅 위에 마련된 자리에서만 자라 이것이야말로 여덟 부분으로 된 체계이다 고뇌를 없애버린 부처가 가르친 바이로 그리고 각각 걸음 동안 제8일 제14일 제15일에 웃고 사탈을 행하라 또 특별한 달에는 여덟 부분으로 된 원만한 제계를 맑은 마음으로 행하라 제계를 한 지혜로운 사람은 고요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있던 날아친 일찍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어라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떳떳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제가 자는 죽은 후 저절로 빛이 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로 이 녀석을 자유롭게 하려고 생각해 보자 약속에 오신 을 몇 이외 millennia 감사합니다.